대한민국에서 정년퇴직이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일인지 아시죠? 그 대단함을 해내셨네요 저희의 자치위원들하고 쭉 하셨으면 좋은데 너무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동작이에요 동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신천동에서 대식하신 거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희 신천동 잊지 마시고 자주 놀러오세요 막걸리 생각나면 자주 오세요 꼭 오세요 동장님 동장님 만나서 반가웠고요 함께 있는 시간 즐거웠습니다 좀 더 길게 있었으면 좋았을걸 좀 아쉬움이 났네요 동장님 건강하시고 놀러오세요 40년 공직생활 40년이 벌써 지나가고 곧 정년퇴직을 하게 됐네요 동장님을 모시게 돼서 정말 고마웠고 모든 게 동장님의 긍정적인 마인드와 아름다운 미소가 이 40년을 잘 버텨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국가에 봉사를 많이 하셨고 앞으로는 자신도 돌보고 가족을 위해서 아름다운 꽃길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천동에 오셔서 우리 동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셨는데 또 퇴임을 한다니 정말 서운합니다 우리 동을 위해서 많이 발전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어디 가셔도 우리 동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정동장 속이 시원하겠다 끝 사랑합니다 해주세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셔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우리 부녀외로 특별히 또 사랑해 주셨고 또 이렇게 저희들 위해서 늘 보상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퇴임하시게 되셔서 저희들 섭섭한데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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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저희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도우를 위해서 애써서 감사드립니다 신천동에서 체험을 하시게 되셔서 더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자님께서 항상 화낼이 웃어주시고 따뜻하게 말씀하셔서 정말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동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장님 이제 퇴임하신 분은요 저희 번호 오셔야 돼요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 건강되시면 등록해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동장님 저도 해요? 네 훌륭하신 동장님 떠나신다니 서운합니다 동장님 가시는 길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동장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알겠지요 40년치기 동장님 조금만 윤만으로 해 응 동장님 아쉽네요 가신다 그러니 내년을 가시는 줄 알았는데 우리 탁구방에 와가지고 같이 파트너드 해주시고 너무 진짜 추억이 있는데 다시 한번 와서 탁구도 같이 한번 치세요 항상 저희 직원들 믿고 신뢰해주셔서 소신있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장님 저희 직원들 지켜봐주시고 챙겨주시던 모습을 뒤로 하고 동장님은 떠나보려 하니 너무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서 어제 밤새들고 울었답니다 동장님 그런데 공직생활 마무리 잘 하시고요 앞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인생 2막에서는 손자들 재롱들도 마음껏 보시고 우리 사랑하는 상원님도 달콤달콤 재미나게 보내세요 동장님 공직생활 마지막에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동장님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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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